뉴욕 경찰들이 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로비로 신속하게 진입합니다. 내부로 들어온 경찰들이 용의자를 제압하려는 순간, 용의자가 경찰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입니다. 경찰이 추가로 투입된 후에야 용의자는 검거됐습니다.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인 이 남성은 한인으로 추정되는 34살 남성 데이빗 옥씨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은 지난달 30일 뉴욕 써니사이드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옥씨를 폭행과 위협, 그리고 체포 위협과 약물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.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머리를 크게 낮춰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옥씨는 지난 2년 동안 아파트 창문 밖으로 흉기를 던지고 차량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또 지난 2015년과 2019년 폭행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었으며, 지난 7월부터 4건의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옥씨의 체포로 일단 주민들은 안도하고 있지만, 복역 후 출소하면 다시 보복을 할 수 있다며 불안해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. LAS SBS 이두현입니다. LAS SBS 이두현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